4번 이즈 노상목 에바인데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겠다 육감령 랩 육감령 무해 은 육감령 첨탑의 아이돌은 사실 큰악합의 아닐까 아 용량 꽉 쐈다 숭배 기도 열반 숭배 숭배 기도 열반 숭배 기도 열반 숭배 기도 열반 오지롱 오지부용 격분이야 마요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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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어 어 킬각 아니었지 10 14 곱하기 3 킬각이었던 것 같은데 킬수야 4평 시간의 모래 왓처는 킬각이 너무 뜬금없이 나서 킬각 되게 어려워 천신의 형상 천신 두노천 2 1 2 2 2 3 3 3 4 9댐, 18댐 포도독톡 전투 참가 시간에 모래 참가야 시간에 모래, 결론이야 전투 참가자 드로우가 시원치 않구만 전투 참가자 하지만 데미지는 시원했다 전투 참가자 95% 내가 이겼다 교훈? 어? 이거 스넥고강인데 암만 봐도 다 스넥 지우러 다니자 다 스넥 지우러 다니자 4엘리트가 하면 되겠다 L L L L 허스팩 세네코면 3-3-3-3-3 이따구로 넣을 수도 있어 쓰넥고강 쓰네코면 3-3-3-3 조은각볼라고 살살 때렸는데 영문도 모르는 디펙트 회중시계 마렵네 그래도 두장 제거하는게 더 낫겠다 스네코라서 이시간에 모래는 해시계 세거나 잘 세시계는 볼일도 없을거 같고 얼부만 잘 돌아가면 충분히 셀거같은데 아 이건 아니지 개그마 하나 둘 이게 맞춰다 못 맞췄지롱 휘갈김이다 젠펀지밥 휘갈김이 날까 추월이 날까 휘갈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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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뚱이 더빙 진짜 개찰진 더빙의 신이다 잠시만 부족색 표 훈각 일단 한번 보자 나이스 표창 재련포 재련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스네코가 트롤을 안하는게 좀 이상하다 지금 힘을 숨기고 있어 한 번 당했다 역시 뱀식물이야 아니 저 거지같은거 그만주고 못맞춥지롱 이에암쥬 래그느러크 표창락을 좋아해요 스네코 시간에 뭐래 개좋다 아니 코스트가 왜 래 이에암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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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외화연포션 손절 손절 락 이에암쥬 이에암쥬 아카베코 라그다록 가능 이에암쥬 시간에 오는 왜 용쿤 이에암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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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로야 뭐하냐 이에암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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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코 던지에 못참참쥬 껌별고 아니야 코스트에 먹어야 돼 아니 근데 룬반구하긴 좀 그런데 껌별고 1박 2 막은 엘리트 다 잡았는데 3박도 엘리트가 잘 나올가 이리기 하나 하나, 둘, 셋 잡으라고 했다. 고고고 강림 피해를 100에 줍니다. 강림 회전 스네코 회전은 좋긴 한데 스네코 때문에 몇 코스트인지를 몰라 스네코 향로가 개멸전 허허 오쒸 아니 저기서 저기서 하짐석이나 짐석이어서 오고 포션벨트 싸니까 뒤에 짐승석상 나오네 사색각이긴 한데 사색각이긴 한데 사색각이긴 한데 부적이랬다 우쒸 부적이랬다 부적이랬다 금강정 브래고리 브래고리 교훈각 보기는 힘들겠지 사색이 빨리 강화가 되어야된대 왓처치고 너무 약한데 과도자를 못잡네 왓처면 과도자정도는 잡아야지 중간에 원하는 상태만 흑인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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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는 가면 뿔거리 목걸이 일반 게임에서 스크롤드는 병번개 병전지 빌어먹을 부패나 좀 지우자 부패때문에 너무 짱나 손절 싼데 저거 살지 말지 좀 고민이 되네요 지금 수비가 모자라긴 할건데 손절은 근데 인공물때매 잘 안들어간단 말야 뭐야 얼마나 손절을 하는거야 빡틸 미쳤나 빡틸 미쳤나 빡틸 미쳤나 죽는 minute 그angi 내일은 사폴 품구 밖에 봐 높을 제가 Marina 교훈 못봤다 아씨 으아아아 진짜 아니 첫선 어택당 에반데 이승배 먹을게 없는데 그릇도 없지 뭐야 이게 고스트가 왜 이래 숨배 다 쌓고 나오는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머지같은게 그래도 스네쿠어 못이러 교부는 못보더라도 향도는 봐야지 아 아 아 이제 일이 그러렘 무슨 industrie 아무도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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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륙을 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향로를 봐야 하는 것인데 방패가 너무 약한데 1스택이면 발동은 돼. 미라소 연막탄 연막탄 골반나 삼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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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황금 숭배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여기 폭삭 여기 폭삭입니다. 전지에 들고 있잖아. 손절에다 거는 게 나은데 손절이 다 빠져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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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빠져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션 안 썼네. 안 써도 심장을 허접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나 왜 저 잘못 봤지? 강림표택. 심장 허접색. 와 넘강. 와 넘강. 와 넘강. 삼사산. 와 점엄강. 검은 별 개술몸네. 뱀마을에 고독히 서있는 촛불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